가야 되겠네 가물고 같은 자신이 없으면 스키에 와야 되겠네 주말에 좀 안좋아요 어? 네 모랫다 모랫다 아니 모랫다 아 연락은 없다 아 그럼 안올 수 있나요? 맞지 연락 오면은 중간에 2시나 그때 수업하고 아니면은 6시 수업해야 돼 민주 수업 마치고 수업해야 돼 민주가 마지막 수업인 거 민주 수업 마치고 6시에서 6시 8시까지 해야 돼 뭐 와이 줄 때 해가 올 때 말아줄게 하루 봐야죠 아 일단은 아니 시옥에 아무거나 새끼가 하루 봐야 돼 통기 지도 좀 빼라고 통기 지도 안 나왔어 어? 통기 지도 안 나왔어 수생을 믿을 수가 없어 미리 좀 빼놔야지 마음이 편안하지 자 이것도 함수 fx가 3차음수일 때 이동이 425하수 이때 자연수 n을 과일하게 해 봤어 뭔가 이상하지 원래 이 시험에 오면은 a 플러스 h 보면은 이게 뭐 나와야 돼 f1로 와야 돼 근데 여기 일이 없어 h1로 여행이야 근데 이건 시험에 이 시험에 오겠습니다 그렇지? 우리 시험의 순제 중에서 시험의 순제 중에서 N까지 C 이러면 돼 cn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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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F1 변해지고 좀변계산한거다 F1 변해지고 H가 옆으로 갈때 같은 부분 빼고 두근두근 F1, F1 리미트에 극한의 성질은 다음은 맥이 끝까지 구멍에다 가능하지요? 이 통치로 이 앞에다가 다시 말하면 이 부분을 끝까지 해봐 실수되라 그 다음에는 K가 1s N까지 H가 H까지 F의 1 플러스 K의 H 마이너스 F의 1로 되겠네요 여기 2번에 맞다 했지? 이것둘이 일치하면 이것둘이 일치해야 되잖아 아니면 이것둘에서 분모가 나온다 했잖아 그런데 어떤게 없어? K가 없네 그럼 K를 해 주고 여기 분자에도 K를 해 주지 됐었나? 그러면은 none limit K가 1s N까지 자 이 K는 저 앞으로 당겨요 땡기면은 K 곱하기 그 다음에 음악이 뭐야 음악이 뭘 뜻해 F.I.1 유분계수의 중2 K 부터 시작하면 이건 값이니까 유분계수 값이니까 이건 실수배잖아 이거 함으로 땡길 수 있지 땡기니까 F.I.1 시그마 K가 1에서 N까지 K 이건 자연수의 합이니까 얼마야 2분의 N, N 플러스 1 이렇게 되겠네 됐지 이것이 얼마 나왔다 422로 앞에 있는 것이지 F.I.1 구한다 이거 도함수 구한다 얼마 F.I.X.는 3 내려오고 1 빼고 2 내려오면 2는 4 1 빼고 마이너스 5 이렇게 하면 개수가 되겠지 이놈에서 F.I.1 지분은 1놈은 3, 4, 5 하게 되면 2놈은 2 그렇지 다했다 이것이 2거든 이 놈은 2, 2 약분되니까 N N 플러스 2 는 420이네 420은 21 곱하기 20하고 같지 따라서 N은 얼마야 N은 20 됐죠 10 10 10 10 11 12 15 13 15